시부가 언제부터 작동했느냐? 오늘 아침부터 움직였습니다. 헌찬이를 달고 들려드리고 싶었는데. 깜짝 놀라게 해드릴 작정이었어요. 얘만 고쳐서 달면 되는데. 충분히 많은 것을 해 주었다. 너희 두 사람 이제 조선으로 돌아가거라. 너희 왕이 애타게 기다리신다. 돌아가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르신. 혼천에 있는 환을 제각각 돌리고 가려고 했는데. 이에서 멈추고 갑니다. 머저나 조선에 갈 일이 생기겠구나. 영식이가 만들 공중시계 구경하러요? 너희 둘을 가진 조선 국왕이 부럽구나. KBS KBS 한글자막 by 한효정